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테오토리오의 궁금증으로 하세요 와~~ 오~~~ 오~~ 굉장히 많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앉았는데요 어제는 저희가 사실 이렇게 올라와서 연주할 곡을 미리 정했었는데요 오늘은 정하지 않았어요 어떤 곡을 할 것 같아요 고민을 하다가 이 곡은 저희가 굉장히 오래전에 발매했었고 요즘에 여러분들께 잘 들려드리지 못하는 곡인 것 같아요 너에게 네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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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노래 좋다. 벌써 어느새 마지막 곡은... 미쳤나봐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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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